이번에는 16번째 테스트이고 이번 테스트의 주제는 Autonomous Driving 이에요. Autonomous 라고 하는 말은 자율이라는 뜻이고 드라이빙은 주행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혼자서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지금은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이게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율주행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참여해 봅시다. 제일 간단한 자율주행부터 해볼 거에요. 자 테스크. Make a car run along the road. 자동차가 길을 따라 달리게 합니다. Without using keyboard. 키보드를 이용하지 말고 글라이딩이나 마우스도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you may use colors and repeat until block. 그러나 여러분은 컬러와 그리고 색상들이죠. 색상과 repeat until 이라는 블록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한번 구현해 보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냐니까. 간단해요. 지금 트랙에 자동차가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였나요? 제일 못 참 했던 거. 이벤트 맨클릭 했을 때 먼저 모션에서 포인트인 디렉션 제로 였죠. 제로로 디렉션을 쓰고 그런 다음에 go to 어디로 가야 되나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가 여기네요. 여기 현재 위치가 어? 제로 제로 아닐텐데. 아 카 입니다. 제가 엉뚱한데. 로드에서 하는게 아니라 카 에요. 카. 카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 이미 있네요. 포인트인 디렉션 제로에서 go to exit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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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이걸 클릭하면은 클릭하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어쨌건 혼자서도 잘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걸 쓰지 말고. 그리고 이걸 쓰지 말고 또 우리 이전에 썼던 게 뭐가 있었나요? 이전에 썼던 게 백팩에서 키보드를 불러와서 키보드로서 우리가 제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듯이 우리는 left, right, up, down 키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방향을 우리가 제어를 했었죠. 이것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자동차가 혼자서 스스로 길을 따라서 주변을 인식해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뭐냐니까. color를 쓰는 겁니다. 자동차의 커스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이 자동차의 어떤 테두리 가장자리의 색깔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색깔을 더 뒤틀 수도 있고. 그리고 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도 여기서 길 따라 테두리 지금 하얀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하얀선의 색상을 조금 다른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서로 다르게 해서 자동차가 옆에 이 테두리 모서리 모서리에 직진하다가 직진하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테두리에 닿게 될 거 아니에요. 테두리 가장자리에 닿게 되면은 그러면 방향을 터는 거죠. 방향을 털어서 쭉 가는 겁니다. 그죠? 방향을 얼마나 터는지는 그거는 repeat until 블락. 그죠? 여기서 카에 들어와서 코드에 들어와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컨트롤에 들어와서 컨트롤에 들어와서 컨트롤, repeat until 어디있나요? 밑에 있나요? repeat until 블락 쓰고. 그리고 또 센싱에 들어가서 터칭 컬러. 얘도 쓰고. 그죠? 얘 두 개를 쓰면은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나 이런 데서 만드는 현대나 BMW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도 우리가 지금 구현하는 것과 원리상으로 크게 다르잖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코드로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해보고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하다보면은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테슬라만큼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